제 이름은 헬조나입니다. 몽골인이예요. 그리고... 어, 너를 딱 이렇게 해서... 응, 설명해요. 설명하고 물어봅니다. 빨리빨리 해, 시간 없어. 어, 그러니까 이제 헬조나 하는 얘기만 좀 할게요. 너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헬조나입니다. 저는 몽골사람입니다. 음, 음, God started giving me dreams since 2012. And, many of the dreams have been very true. And, many of them have come to pass. And, um, He gives me dreams to, uh, reveal many revelations about the future. And, many are related to my personal life, in our ministry, and, um, etc.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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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제가 꿈을 하나님한테 계속 받았고, 그때부터 저 꿈들이 다 이제 일어났고, 꿈들이 다... 성취되어 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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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되어. 성취되어 가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And, ec원 David ayud those 구 cur정tschaft серьез이라고 하는 cui 목 avenue 스냉 한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꿈을 꿈을 꿨는데 어떤 아저씨의 몸을 봤는데 얼굴은 안 보였는데 제가 알았어요. 그게 문제인다고. 먼저 대통령을 주셨으니까요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korean christians prayer amount was very small, and from many generations up until now the prayer amount is very small. so if 한국 사람들 기도가 지금까지 한 기도가 부족해서 나란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가 눈으로 보일 수 있으면 100에서 20%만 기도합니다. 그 20%만 기도했는가, 한국 교회들 기도했는가, 하나님은 그만큼만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0% 정도의 기도의 양만큼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지도자의 사악한 계획들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녹음이 되니까요. 이게 저희 세븐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 멍고사협자가 꿈을 적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한 글을 유튜브 올릴 때 올리시고요. 한국말은 정확하게... 이게 극꾼이 아닌데, 여기 내용이? 2018년 8월 20일 아침에 꿈이 되요. 우리 멍고사협자는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게시를 봤는데, South Korean President에 관계된 꿈이에요. 꿈이에요. 남한 대통령이구나. 멀리서 한 사람의 모습을 봤대요. 마음속에서는, 아, 그가 남한의 대통령이구나. 근데, and the spirit, God,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 like this. 이와 같이, South Korean Christians prayer from many generations ago up until the modern current Christian prayers are very small compared to what the South Korean President's evil works or evil plans he will do.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의 사악한 일들과 그의 사악한 교획들과 비교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기도한 양이 매우 적다. 매우 적다. Very small compared to 비교하면 매우 적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 대로 표현하면 그 한국 대통령의 사악한 계획과 사악한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양을 100으로 보면 약 20% 정도의 기도. 양으로 보인다. 약 15%에서 20% 그 Generational Combined prayer. 지금까지 온 세대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기도한 양이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시겠다. 다만 그 기도의 양만큼 일하시겠다. 사용하시겠다. 그러시겠다. So regardless of God using that 20% amount of prayer. 그러니까 20%의 기도의 양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더라도 whatever the evil plan the president is planning to do. 그 사악한 지도자가 계획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 사악한 계획들은 will still come to test. 이루어진다.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15%에서 20%는 일을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는 그렇게 100%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을 하시니까 20% 그런데 20% 일을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네요. 한국교회를 깨우시겠다는 뜻이예요. 왜냐하면 기도한 만큼 일하시겠다는데 기도의 양이 적어서 막지 못한다니까 한국교회를 깨우면 한국교회가 불을 씻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양큼 일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를 깨워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 나라가 지켜지면서 북한 동부가 해방되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면 기도의 양만큼 사용하셔서 일하시니까. 아멘.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소개할까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우리 김철 목사님 나라 구하는 애국 사역에 20년 가까이 헌신하신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소개를 공식적으로 본인이 게시받은 본인이 직접 소개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 딸이 통역을 잘 못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었고 이 원본은 그대로 유튜브에 올릴 때 올라가니까 제가 조금 잘못 통역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 잘못이지 이 원본은 정확하게 게시받은 거니까 뭐 탓하려면 우리 몽고학생을 탓해버리겠어요. 잘못 받았더니 엉터리되니 하여튼 저는 통역한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를 원망하세요. 혹시 유튜브 듣고 뭐 헛소리하느냐 그러면 나를 제공하지 마시고 나는 통역한 짓을 부르니까 아멘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부분을 잠깐 정입을 합니다. 우리 김진은 정사님 올리지 마세요. 우리 장공원 목사님이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자 오늘 중요한게 우리 교회에 있는 종말 논직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홍예수님 종말 논직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인수기 12장 6절이나 암호서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이 깨닫지 못하면 이방족성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책망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몽골 현지인 대화도 해본적이 없고 오늘 처음 뵀습니다. 자 아마도 거기는 우리보다 보급률이 낮고 그래도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한 음성을 줬고 우리가 문재인 문재인 정권의 사악한 계획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안보 작설 났잖아요. 경제 작설 났고 교육 외교 안보 작설 났잖아요. 그게 사악한 계획이죠. 그럼 오늘 우리 장봉원 목사 아니면 설계 포커스를 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뭘 일본을 놓고 기도했느냐 뽑달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일본의 기도가 내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주시고 우리 사업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일본의 기도였어요. 정말로 국가의 민족을 위한 생명벌보 일본의 기도를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말이죠. 수정한다 진짜? 그러면 20% 30% 개념은 너희가 국가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성만 장론을 통해서 세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대한민국 안보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특별히 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여기에 대한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리고 나라를 정말로 사랑했던 우리 한경진국사가 마지막 6월의 말씀 중에 하나가 북한이 다시 한번 쳐들어온다. 공성당이 다시 한번 쳐들어온다. 대천득신보 성공의 그 대천득신보의 마지막 6월이 뭐였습니까?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저는 97년에 한반도 3.1전쟁이다 항상 성생이 봤어요. 또 당부를 통해서 정립을 하고 자 이러한 명력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위기인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론이 첫 번째 국가와 민족을 하는 기도가 한국교회는 사실상 정무했다는 거죠. 다 자기교회 기복적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디 우리 교회가 잘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만 성교사는 이기적 부분들이 정립을 하다보니까 한국교회가 결국 나라가 망해져가는데 지금 감방하고 있는 거죠. 정강훈 목사님께서 그 앞에서 하는 일은 뭐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내란 성동제부터 그동안 고난과 핍박을 정치권을 받으면서 그래도 천마대 앞에 여러 백성들이 있죠. 그 중에 기독인들이 중심에서 철아함에 기도하고 있던 그 자체는 하나님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깨우는 거예요. 잠자오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안보에 대해서 종류성을 느끼지 못한 이들에게 깨우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연합군이 선제적 공격을 해가지고 김정일을 주둘 패서 심판을 하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안보적 개념에서 깨어있는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전이 내전이 내전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안보 정치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백성들의 안보 정치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홍고 우리 성교사님의 그 의미가 또 명락이 맞고 우리 장보고 목사님 설계가 명락이 맞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사익을 18년을 하다보니까 이 맥이 맞으니까 매소년을 선불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교회에서 가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론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공감하니까 하려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결론은 대한민국가 안보 위기다. 금국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체외 안보 위기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우리가 믿음의 사회전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시옵니다. 그래서 안보사 3장 7절이나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조하고 국가와 민족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할렐루야. 국가와 민족에서 기도한 만큼 뭉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부분을 정립해 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장모 목사님부터 이제 다음에 만날 때는 승리한 모습으로 우리 만날 줄 믿습니다. 524장 찬송하시고 우리 장모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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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장 524장 어머니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함께 웃어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대까지 계신 바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바라 함께 받아보고 하며 양치 주시길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대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우리 이 시간 통신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앞에서 주의하로 아버지 믿는 자나 또 예수를 모르는 자나 애국시민들이 정말로 조국대 한미국을 지켜달라고 왕나 취하로 저들이 애국적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자는 겸식하며 기도하고 태극이와 성격이를 끌고 찬송하며 하나님 정국대 한미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저 사흘감대에 가고 있는 문재인 추모자의 종국 주사파들이 하나님 신바닥에 나가고 기도하는 그들을 외손이 갓들이 통성으로 열심히 국가 민족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찬건 하나님께서 다시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여 생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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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국자의 정권, 윤대의 정권, 대한민국 안보를 파괴하십니다 대한민국 경대를 파괴하고 이 성마다 대한민국의 영법까지 청사를 강요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악한 개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단시켜주시고 어차간 백성들이 이제 껴육을 나게 하옵소서 암호의 정답으로 있는 백성들이 껴 일어나게 하옵소서 껴육을 하소서 자유감으로 자유주를 지키는 어이병이 되게 하옵소서 어이병이 되게 하옵소서 5만교에 6만교가 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유감으로 자유감으로 자유주권을 김정은 정권인도 증가들부터 지키가여 주시고 김정은 정권인도 증가를 추정하는 문재중국자인 주사판을 통하여 싸워서 자유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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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가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폐하의 동포는 형님 예수님과 예수님 자동인들도 여호와 하늘이 같은 기도하여 자유감으로 자유감으로 자유감을 지키시므로 우리 하나님께 성령을 지키자여 주소서 얻은 인내아라 주의 성폭대의 장로 목포세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에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진대들과 목사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제2월남 공사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통하여 주소서 정말 아무리 많은 이들이 국가의 민족을 위해서 아무리 지각당이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마도 없어서 한국교회 목사는 저 김선 공사단이 또 한 번 쳐다올 것이라 대천득 승부는 아무래도 제2의 유료 전쟁의 한창을 공료살 요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의 성렬단 때문에 남김사 대표는 1997년에 다음반도 3일 전쟁 미국 1번 아무래도 어떤 영국이 연락에서 북한의 성렬단 공격을 하여 아버지 삶의 전쟁에서 이겼던 한 상을 직접 하십니다 남친 당국 또하여 그 한 상을 아버지 하시라고 아버지 18년 동안 한국교회를 껴 오십니다 한국교회여 한국에서 한국의 극한 장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버님의 성의 자가 우리들이 강전히 강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종말 논쟁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종말 논쟁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당국의 전쟁 위험성만 장국의 신앙을 사과하고 당국과 정신의 성렬 박정기의 전쟁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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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불가 백불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마음을 움직이 가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마음을 움직이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림이 땅에 제일 많은 그날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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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 대국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케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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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고백이 대한민국 애국가 일전에 여러분 깊이 묻혀있고 그 속에 들어가있고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 일전하시고 미국 인디아나 주원 수공교회 장부모 목사님 초대로 매사국량교회 10월 2번째 주 애국안보추일회를 마치겠습니다. 동해온과 백두산이 나를 못할 거로 하나님이 보호하소 동해온과 백두산이 동해온과 백두산이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안전만 생각하지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저희 한국교회 회개합니다. 내 가정만 사랑하지 강동만난 내 동포 내 민족 내 이북에 있는 우리 고난당하는 영혼들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와는 이기적 사랑만 추구했던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 성공하기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땡깡부리며 완고하게 자기 길을 가려고 했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 예수교수의 신뢰의 말씀을 아버지 생각을 말씀으로 생각을 씻고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생각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받아 온전하게 충성하는 삶을 사는 한국교회 되기 위해서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회개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 한국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사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며 반동권을 해방시켜주시고 세계 선지의 사명을 능해 감당하는 이 한국 민족 대한민국 퇴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김진철 목사님 이 교회 성도님들 위해와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해 우리 예수 크리스도 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의 내주역 하시니 영원으로 함께하실 주여다 아멘